세계도 같이 텔레비전 보시자구요 어서 앉으세요 앉아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아참 그것 좀 보여드리세요 아 맞다 이것 봐요 우리 아드님 병원 인테리어 설계도에요 여긴 진료실이고 여긴 상담실이고 여긴 수술실이에요 저기 가지고 올라가서 천천히 하시고 과일 드세요 알았어요 자 세기 드세요 아 아니에요 아 그러지 말고 드세요 내 손이 부끄럽습니다 엄마도 드세요 아이고 그 저녁 우리 셋이시고 간만에 이렇게 앉았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는 뭐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우리 아드님 개업해서 번창하시고 우리 며느님 손주 낳으셔서 그냥 이렇게 어선 어선 우리 식구 며느리 비유 마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나의 행복을 공지하시고 다행히 아 의미 9000ων 5000원 5400m 0500 1irect 허 95100 없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그대를 아프게 했어요 난 단지 마냥한 여자일 뿐